분명 이 좌변의 흑돌들을 조승하 선수가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백이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. 네. 백이 분명 중간에는 계속해서 유리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상변 쪽에 좀 너무 심하게 패를 노려간 것이 결국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이제는 거대해진 흑진영 지워가야 합니다. 네. 백이 흑진영으로 침출을 했는데 지금은 백은 단순하게 이도를 살리는 정도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요. 이 안에서 거의 10집 정도를 만들어야 개가가 되겠습니다. 네. 백이 이도를 살리면서 중앙 쪽으로는 진출하기는 어렵고요. 이도를 살릴 때 자연스럽게 흑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은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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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거의 20집 정도가 났죠. 그러면 흑이 이 모양에서 덤을 빼면 되는 상황인데 20집이 났으면 백이 한 10집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.